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글로브 패킹 타입 피팅은 패킹의 구조가 글로브 타입으로서 3중 실링 구조이므로 실링 효과가 높아 리크 발생 위험이 없는 완벽한 피팅입니다. 글로브 패킹 타입 피팅은 조임 토르크가 매우 낮아서 시공이 간편합니다. 글로브 패킹 타입 피팅의 결합작업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름관 전용 커터를 같은 방향으로 360도 반복 회전합니다.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손잡이 노브를 1분의 4바퀴씩 조여서 주름관이 완전하게 절단될 때까지 커터 회전만으로 커팅해야 합니다. 주름관이 완전하게 커팅되지 않고 일부가 불완전하게 절단된 경우 주름관을 좌우로 굽히거나 비틀어서 강제로 절단하면 절단부에 큰 버가 발생되거나 일부가 결손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주름관이 불완전하게 절단된 경우 주름관 끝 실링면이 글로브 패킹의 내면 걸림턱 형사면에 밀착되지 않거나 실링면의 손상된 부분을 통해 필연적으로 네크가 발생됩니다. 공부용 칼을 이용하여 주름관 끝에서 4개의 주름산이 노출되도록 코팅 재킷을 제거합니다. 플렌즈 너트를 나사 부분이 코팅 재킷이 제거된 주름관의 끝쪽을 향하도록 끼웁니다. 이줄레이션 링을 벌려서 노출된 주름관의 끝에서 세번째 골에 끼워줍니다. 글로브 패킹을 노출된 주름관 끝에 인슐레이션 링과 맞닿을 때까지 끼워줍니다. 수켓의 테이퍼 나사부에 실링제를 바른 후 배관 라인 시스템에 스페너를 이용하여 파이프 테이퍼 나사 조인 방식에 따라 힘껏 조여줍니다. 배관 시스템에 결합 고정된 소켓과 주름관 끝에 인슐레이션 링과 글로브 패킹이 조립된 상태로 소켓에 삽입 결합한 후 플렌즈 너트를 손으로 조여 결합합니다. 손으로 결합된 플렌즈 너트를 스페너를 이용하여 권장 토르크 이상으로 조여주면 인슐레이션 링이 너트 내 측 테이퍼 면을 따라 자연스럽게 안착 룸에 유도되어 안착 결합됩니다. 배관 라인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전체 배관 라인 시스템 리크 테스트에서 리크가 발생되거나 수비자가 사용 중 피팅의 외부 충격 또는 주름관을 바르게 정렬하기 위한 배관 라인의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리크가 발생된 경우 글로브 패킹 타입 피팅을 해체하거나 교체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설치 작업이 완료된 현재 상태에서 너트의 토르크만 더 높게 조여주면 리크가 정지됩니다. 재차 너트를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리크가 계속 발생되는 경우 스텝 1 주름관 자르기가 잘못되어 매끈하게 절단되지 않은 불완전 절단 부분을 통하여 리크가 발생된 것이므로 시공이 완료된 현재 상태에서 조립된 피팅을 분해하여 불완전 절단된 두 개의 주름산을 제거한 후 결합 설명서 순서에 따라 재결합 작업을 하십시오. 피팅을 분해, 재결합 작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